안녕하세요. 요양TV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핵심 콕콕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장교양 등급과 상태의 연결로 오른 것은 1번 장교양 1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자 2번 장교양 2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자 3번 장교양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자 4번 장교양 4등급 치매대상자로 대체적으로 도움 필요한 자 5번 장교양 5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자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장교양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자 1등급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고 2등급은 상당 부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같은 경우에 치매대상자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장교양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2번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58개 항목의 장교양 인정표로 조사한다 2번 장교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3번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4번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5번 장교양 급여에는 재가, 시설, 의료 급여가 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은 시험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죠 그래서 이 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갱신할 경우에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2년이고 2등급에서 4등급은 3년입니다 그리고 1등급인 경우는 4년이 되죠 그래서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 맞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심신 상태는 52개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교양 인정표로 조사를 하고 1차적인 내용이 공단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1차 판정이 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장교양 인정 신청은요 본인, 가족, 또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혹은 가족 등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혼돈이 일으키기 쉬운데요 보험자라고 하면 내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내가 보험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공단이 되는 거고 가입자가 전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은 요양급여에는 재가, 시설,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62세 남성 대상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교양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1번 폐결액, 2번 골다공증, 3번 속발성 고혈압, 4번 이차성 파킨슨증, 5번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요 4번 이차성 파킨슨증입니다 62세 대상자면 지금 장교양 급여 대상자가 되는 연령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부 질병은요 장교양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질병이요? 노인성 질병이죠 그래서 뇌에서 오는 파킨슨이라든지 뇌졸중, 치매 이런 내용들은 장교양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4번 유양보호사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는 1번 유양보호사의 권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동료와 공유한다 3번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4번 사고 발생 시 유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5번 서비스 전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정답은요 5번 서비스 전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네 너무 잘 해주셨네요 5번 다음 중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3번 사업장이 부도 폐업한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4번 보험급여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5번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없으나 양도는 가능하다 정답은요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가 정답입니다 자 산업재해 당하신 근로자분들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끔 출제되는데요 1번처럼 산업재해를 당했다 해서 해고할 수 없고요 3번처럼 사업장이 부도 폐업한 경우 보호받습니다 자 4번 뒤요 세금을 공제하면 받을 금액이 적어지네요 지금 다쳤어요 병원비 500만원 나왔어요 근데 세금을 공제하고 400만원만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5번처럼 보험급여는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는 안 됩니다 둘 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번 유양보호사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1번 서비스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동료에게 도움을 정한다 2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주관적으로 정확히 기록한다 3번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4번 대상자의 권리보다 시설의 권리를 우선한다 5번 정해진 정책과 절차보다는 시설의 규정을 우선시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입니다 네 지금 의심만 돼도 보고를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의심이 되는 경우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7번 노인의 권리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강령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요? 5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네 어떤 서비스의 내용이나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등 전반적인 내용의 모든 정보들을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하죠 그래야 어르신이 내용을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8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고의성이 있어야 되죠 병원에 모셔다 놓고 연락을 두절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와 방임은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겠네요 9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수정확대가족, 3번 노인 부양가족, 4번 고령화가족, 5번 노인부부가족 정답은요 2번 수정확대가족입니다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2번 수정확대가족입니다 10번 다음 중 유황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독감 예방접종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2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잘 전파되지 않는다 3번 머린이는 55도씨 이상에 5분 이상 노출되어도 사멸되지 않는다 4번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번 오메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이 나타내면 치료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보시면 독감 예방접종은 보통 겨울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하고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굉장히 잘 전파가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머린이는요 55도씨 이상에 5분 이상 노출되면 사멸됩니다 5번은요 오메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접촉한 사람 모두 치료한다 요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2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3번 유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4번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5번 타액 분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3번 유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입니다 위는 아주 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도가 저하됨에 따라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맞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직장의 탄력성은 감소되죠 자 2번도요 지방의 흡수력은요 감소됩니다 3번은요 쓴맛은요 더 잘 느끼게 되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타액 분비는 감소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점점 안 되시는 내용입니다 정답이 3번이네요 12번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식사 섭취량 증가 2번 우유 섭취량 증가 3번 섬유질 식품 섭취량 증가 4번 수분 섭취량 감소 5번 저자녀 식이섭취량 감소 정답은요 3번 수분 섭취량 감소입니다 수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잘 섭취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이 굳어지는 요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1번처럼 식사량이 증가되어 네 잘 하셨네요 그럼 변비 안 생깁니다 우유도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으시고요 섬유질 섭취 증가 너무 잘 하셨죠 그리고 저자녀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섬유질이 없는 식사입니다 이런 것을 적게 드시면 변비가 덜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3번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찬 공기 노출 2번 가벼운 운동 3번 충분한 수면 4번 적정 습도 유지 5번 정신적 안정감 정답은요 1번입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천식이 악화됩니다 기도 부종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내쉴 때요 이 섹쌀거리는 호흡음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 이 천식은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찬 공기라든지 아니면 꽃가루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어떤 외부로부터의 알레르기 소인이 기도로 들어왔을 때 천식이 악화됩니다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또 털 같은 것도 이런 소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14번 빈혈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영양주사를 마친다 2번 열량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함께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쬔다 4번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번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빈혈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어지럼증을 호소해요 그러면은 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확인을 하는게 가장 먼저겠네요 자 빈혈약은 주로 철분제재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철분은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항상 비타민C와 같이 드셔주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철분약을 복용하시면 또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이 소화도 안되고 하니까 약을 안 드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꼭 잘 복용하시도록 체크해주시고 이렇게 확인하신 내용 중요하겠네요 15번 다음 중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 2번 음식으로 비타민T를 섭취한다 3번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함으로 금주한다 4번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5번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5번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입니다 자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법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5번이 왜 잘못됐을까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은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래서 수염 같은 것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지금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잘된 내용입니다 16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과거에 풍진을 알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2번 세균성 피부질환이다 3번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4번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시 1회에서 2회 예방접종을 한다 5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1에서 2주 지속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대상포진이고요 1번처럼 풍진이 아니라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에게 발생을 하고 또 이것은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대상포진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시 1회입니다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되고 2회는 아니고요 5번처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요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정답 2번 옴은 가려움증 물집 고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1번처럼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은 피부건조증이죠 3번에 절임 또는 자결감은 대상포진입니다 4번처럼 피부가 벗겨지고 괴사는 욕창에 3단계 이상이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괴사 상태가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말단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통증은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18번 노아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막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 먼 곳의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된다 2번 쓴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점자 감소한다 3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4번 노인은 접촉의 강도가 낮아도 접촉감을 잘 느낄 수 있다 5번 노인성 난청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답 골라 볼까요 3번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횟수는 증가하지만 민감성은 감소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1번 처럼 이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쓴맛을 감지하는 능력은 증가가 됩니다 짠맛은 잘 못 느낍니다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끼고 쓴맛을 감지하는 능력은 증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노인은 접촉의 강도가 좀 높아야 강도 있게 잡아 드려야 이렇게 좀 접촉감을 잘 느끼시는 거고요 5번에 보시면 노인성 난청은 여성에게 흔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9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은 1번 가려움증 2번 마른 기침과 객담 3. 몸의 균형감각 저하 4. 혈변 5. 허리통증 정답은요 3번 몸의 균형감각 저하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어요 뇌경색 터졌어요 뇌출혈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부위에 손상이 오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3번에 몸의 균형감각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손해가 손상이 되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손해가 평형이라든지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이기 때문에 손해가 손상됐을 때 3번 것처럼 몸의 균형감각 저하가 나타난다 이게 정답입니다 20번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인지장애, 정서불안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한 질환은 1번 선망, 2번 치매, 3번 뇌졸중, 4번 우울증, 5번 파킨슨증 정답은요 1번 선망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식장애로 인해 급격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급격하게 발생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인지장애, 정서불안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하대요 그래서 인지장애가 나타났네 이것만 있으면 서서히 발병하는 것이 치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급격하게 라는 말 때문에 선망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잘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의식장애 같은 건 없잖아요 그리고 파킨슨 같은 경우는 중내 흑질세포에서 도파민 분비가 적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파킨슨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21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1번 폐활량 감소 2번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3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번 균형 감각 증가 5번 시력 증가 정답은요 1번 폐활량 감소입니다 네 폐활량이 보통 성인이 500ml 정도 됩니다 한 번 일회 호흡량이 그런데 이제 호흡량도 감소되고 폐활량도 감소되고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50ml 정도로 그렇게 되면 쉽게 숨이 차죠 그래서 운동을 자꾸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22번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녹차를 마시게 한다 2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준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5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입니다 낮 동안에 활동을 하시면 밤에 잘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구요 1번 처럼 이렇게 녹차 드시면 요게도 카페인 있어요 안되시고 자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드리면 집중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요런 일도 안되고 또 낮잠을 충분히 주무시게 하면 밤에 더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안되고 자 5번 같은 경우 잠이 안 오는 경우는 우유 한 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식사를 드리면 식사하시느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23번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풍진, 2번 홍역, 3번 수도, 4번 폐결액, 5번 폐렴구균 정답은요 네 5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인데요 65세 이상이면 한 번만 접종하셔도 되겠습니다 24번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침대 높이를 높인다 2번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다 3번 계단에 고정되지 않은 매트를 깔아둔다 4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 5번 마룻바닥에 왁스를 칠한다 정답은요 4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 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또 낙상 예방이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처럼 침대 높이 높여주시면 안되고요 가장 낮게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실내에서는 슬리퍼 안되세요 뒤가 있는 실내와 신어 주셔야 되고 자 3번처럼 고정되지 않은 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5번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마룻바닥에 왁스를 칠해요 어르신 넘어지셔야 돼요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안되겠죠 정답이 4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 사실은 낮에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목욕의자 2번 안전손잡이 3번 간이병기 4번 육착예방 매트리스 5번 자세 변환 용구 정답은요 4번입니다 육착예방 매트리스에요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어요 네 대여도 되고 구입도 돼요 그래서 육착예방 매트리스는 두 가지 다 되는 깍두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용구로 육착예방 매트리스 나왔네 그러면은 아싸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6번 대상자가 물품 구입을 요청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구입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예산에 상관없이 질 좋은 상품으로 구입한다 4번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홈쇼핑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구입한다 물품 구입을 요청하였을 때 요렇게 내용 확인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는 거 너무 잘 해주셨죠 자 2번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부품은 따로 구입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산에 상관없이 안됩니다 어르신 재정에 구멍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물품 구입 전에 보호자 동의 아니고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스스로 홈쇼핑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입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와드려야 됩니다 27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1번 약물의 흡수 능력 증가 2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정답은요 5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돼요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콩팥인데요 이 콩팥이 약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이제 약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설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물 중독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오른 것은 1번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2번 창가에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올려 놓는다 3번 습도 유지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는다 4번 현관은 경계를 위해 문턱을 설치한다 5번 자주 쓰는 물건은 바닥에 늘어 놓는다 정답은요 1번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이 내용이 맞고요 둥근형은 잘 열 수가 없어서 끌어지죠 그래서 막대형으로 설치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네요 29번 대상자의 상태별 여과활동으로 오른 것은 1번 우울증 대상자에게 조용한 책을 읽게 한다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신앙송에 참여시킨다 3번 치매 대상자는 매번 새로운 길로 산책을 시킨다 4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미로잡기를 시킨다 5번 신체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시킨다 정답은요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신앙송에 참여시킨다 너무 잘 해주셨네요 지금 여과활동을 하시는데 우울하신데 자꾸 조용한 책 읽게 하면 더 우울해지시죠 3번처럼 매번 새로운 길로 산책하시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세요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안 되고요 같은 길로 이렇게 산책을 시킵니다 자 인지기능 저하됐는데 미로잡기 어르신 머릿속이 복잡해지세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신체기능이 저하됐는데 등산 안 되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한 것은 1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2번 업무일지 3번 상태기록지 4번 사고보고서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1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했어요 이 내용 다 이제 기록을 할 거거든요 이때 어디에다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기법은 1번 공감하기 2번 이해하기 3번 수용하기 4번 침묵하기 5번 질문하기 정답은요 4번 침묵하기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잠시간에 침묵은 서로 간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침묵하기입니다 32번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 중 가장 먼저 하는 것은 1번 사용자 등록 2번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설치 3번 태그 신청 및 부착 4번 급여 내용 전송 5번 청구 및 심사 정답은요 1번 태그 신청 및 부착입니다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또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지금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건데 이때 가장 먼저 할 것은요 태그를 신청하고 부착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용자 등록하고 이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 내용을 전송합니다 마지막 청구 및 심사가 되겠죠 이러한 순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태그 신청 및 부착입니다 이렇게 골라 주시면 돼요 33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다 2번 반드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 3번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이 된다 5번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하면 심폐소상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중단된다 정답은요? 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이 된다 이것이 틀린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혼수상태인 임종 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을 고려해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는 1번 사랑하는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여준다 2번 좋아하는 이념과 함께 하도록 침상에 놓아준다 3번 마음의 안정을 위해 손을 잡아준다 4번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틀어준다 5번 불안해하는 경우 얼굴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정답은요? 4번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틀어준다 자 혼수상태인 임종 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은 청각이죠 그래서 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음악을 틀어준다 이 내용이 가장 맞는 내용이네요 35번 임종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조명을 밝게 한다 2번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준다 3번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준다 4번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옆으로 돌려놓긴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요?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가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시는 어르신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러시면 눈을 감으시는 분도 있지만 못 감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 1번처럼 조명은 조금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트는 어깨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3번 같은 경우 베개로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면 얼굴 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어깨까지 머리를 이렇게 베어주시면 얼굴 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다리 아니고 머리입니다 자 그리고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니까 밑에다가 패드를 깔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36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1번 손바닥만 비누로 씻는다 2번 물을 받아서 씻는다 3번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채 비누로 씻는다 4번 마지막은 찬물로 헹군다 5번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요 5번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입니다 손 씻기는 다 아실 거고요 6단계를 정확하게 지키셔서 30초 이상 해주시면 손에 있는 세균들이 거의 99% 이상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흐르는 물로 씻으셔야 되고 고채의 비누보다는 액상의 항균 비누가 훨씬 더 효과 좋구요 마지막은 또 미온수로 혹은 따뜻한 물로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있어 대상자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한참 바라본다 2번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눈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옳은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4번 대상자의 정면이 아닌 옆에서 짧게 힐끗 본다 5번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를 알기까지 쳐다보기만 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옳은 방법으로 보아야 하겠죠 1번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리 정면은 좋은데요 또 한참을 그대로 바라보시면 안되구요 2, 3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말을 걸어둔다든지 이렇게 말을 시켜요 그게 좋구요 또 2번처럼 이렇게 자꾸 어르신이 벽 쪽으로 돌아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우리가 눈을 그 사이에 이렇게 대고서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추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눈을 마주 보고 제 눈을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4번처럼 이렇게 정면이 아닌 옆에서 라고 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짧게 읽고 보는 것도 틀린 내용이구요 5번처럼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를 알기까지 쳐다보기만 하면 안되고 인사를 한다든지 말을 시키는 거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38번 다음 중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치료할 길을 아래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귀약이 찬 경우 내의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3번 투약이 잘 되도록 귀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다 4번 투약 후 귀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한두 시간 동안 누워 입는다 5번 작은 솜을 하루 정도 귀에 느슨하게 키워놓았다 제거한다 정답은요 2번 귀약이 찬 경우 내의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이 너무 찬 경우는요 바깥쪽에 있는 길을 외의라고 중간에 있는 길은 중이 안쪽에 있는 길을 내의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가 너무 차가우면 자극돼서요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해서 투약을 한다 손에다 잠시 쥐고 있다든지 온수에 잠시 담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처럼 치료할 끼는요 위쪽으로 하여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하면 넣기가 힘듭니다 3번처럼 투약이 잘 되도록 귀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후 상방이 되겠고 투약 후 귀입구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누워 있는 거 아니고 5분 정도만 누워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솜은요 한 15분 정도 귀에다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제가 방문 중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뒤에서 껴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용히 나간다 3번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4번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넘긴다 5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시설장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40번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사용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2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한다 4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먹는다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입니다 올바른 약물 복용 하시는 내용 중요하죠 1번처럼 증상이 좋아진다 해서 약을 중단하시면 안되고요 또 2번처럼 술을 드신 상태에서도 드시면 안되죠 자 3번 같이 증상에 따라 우리가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안되고 4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시는 사고거든요 4번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약 좀 먹어봐 너무나도 좋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 이러시면서 나눠 잡수거든요 그러면 안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41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2번 식탁의 높이는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3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4번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5번 음식을 먹을 때 덕을 똑바로 세운다 정답은요 1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깊숙이 앉으셔야 낙상하지 않죠 그리고 식탁의 높이는요 항상 배꼽 높이 기억해 주시고 3번처럼 의자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만 닿으시면 안되고요 전체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4번처럼 팔받침 등받이는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자 5번은 음식 드실 때요 턱을 약간 당기는 이러한 자세가 아주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42번 대상자가 입맛이 없는 경우 식욕을 돋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한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제공한다 2번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3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다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5번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입니다 어르신 입맛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은 방법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한 가지 음식 푸짐하게 라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이 훨씬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양념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르신들도 자극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처럼 먹고 싶을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으시면 어르신 배고파요 네 안 되겠죠 네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어르신이 오 맛있는 거 나왔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호박나물 나왔네요 동태전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43번 대상자의 살해 예방을 위한 식사 제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2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준다 정답은요 2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상체 약간 앞으로 숙이고 우리 식사하실 때 보면 고개를 숙이고서 음식을 넣으시잖아요 이 자세가 살해가 안 걸리는 가장 좋은 자세고요 1번처럼 이렇게 똑바로 누우시면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고요 자 3번처럼 수분이 적은 음식은 오히려 살해가 많이 걸립니다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이 좀 중요한데요 침이 나올 수 있게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해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침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처럼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넣어주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연화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삼키고 나서 음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네요 44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탄수화물 식품 선택 시 복합 당질이 많은 식품을 선택한다 2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식사를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 3번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선택한다 4번 조리 시 설탕 대신 물엿, 꿀 등의 양념을 사용한다 5번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참치는 구이보다 통절임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탄수화물 식품 선택 시 복합 당질이 많은 식품을 선택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단순당과 복합 당질은 당이 오르는 속도가 틀립니다 복합 당질을 드셨을 때 당이 서서히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당질이 많은 식품을 드시는 것이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방법으로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2번처럼 당뇨병이 있다 해서 식사를 줄이거나 제한하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혈당 지수, G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높은 식품일수록 당이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조리 시 설탕, 물엿, 꿀 모두 다 사용을 적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5번 같은 경우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절임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절임보다는 구이가 훨씬 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귀에 엄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위치와 방향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 후 상방 다 아실 거고요 이 내용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귀에다가 귀약을 점적했을 때 2도가 곱게 되어서 잘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정맥주사 주입 중 주사 부위가 붙고 통증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입 속도를 확인하며 기다려본다 2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번 수액주머니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4번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한다 5번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정답은요 4번이네요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관계자 혹은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데 부었어요 통증이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정맥주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조절기를 줄인다도 아니고 또를 늦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가주시는 게 가장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빨리 보고해 주시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47번 대상자가 배설시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려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본다 2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4번 안전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한다 5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움받기 꺼려하기 때문에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은 내용이고요 1번처럼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면요 누가 나 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껏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되고 2번처럼 화장실 조명 어둡게 하면 넘어집니다 안 되세요 3번은요 문을 열어놓고 마찬가지거든요 문을 열어놓고 일을 봐보세요 일을 볼 수 있나 너무 불편합니다 4번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하시면 안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48번 침상배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의나 변이를 호소할 때 참는 연습을 시킨다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3번 힘을 주기 쉽게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4번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5번 변이가 사라지면 변기를 대고 기다린다 정답은요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요기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복부 마사지는 시계방향이고요 침상배사를 할 때 요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일 보시기가 편하시겠네요 49번 몇 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요구대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 의논하여 채워준다 4번 가족이 기저귀를 사오면 채워준다고 한다 5번 기저귀를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기저귀를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실금했다고 해서 이제 창피하시니까 수치심 때문에 나 기저귀 좀 채워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르신 이렇게 되면 소변보는 배뇨 작용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뭔가 감각이 와서 화장실을 가야되는데 기저귀에 계속 누시다 보면 평생 기저귀를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를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비워준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번 유치 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요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유치 도뇨관 사용하시는 분은 소변 주머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변 주머니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걸어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단지 방광보다 아래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3번이네요 51번 씹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식사시 오른 것은 1번 식사 중 수시로 입안을 헹군다 2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먹는다 3번 유제품류는 맛있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4번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5번 입맛을 두드기 위해 양념으로 레몬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유제품류는 맛있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한다 이렇게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점도가 있는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이 훨씬 더 살해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유내양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삼키는데 어려우신 분을 1번처럼 막 입안을 물로 막 이렇게 입안을 자꾸 헹궈 주시면 안 되겠죠 2번처럼 이렇게 물에 말아 드시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 정도 앉아 계시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5번은 이렇게 레몬 사용하시면 침이 많이 나와서 침살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음식은 좀 제한하게 됩니다 52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미온수에 헹군 후 희석한 알코올에 담가둔다 2번 소독을 위해 햇빛에 말린다 3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5번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정답 5번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1번처럼 이렇게 미온수에 헹군 거는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희석한 알코올이 아니라 의치 세정제 아니면 그냥 찬물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놓으시면 되고요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축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2번처럼 햇빛에 발라도 이렇게 건조가 되면 변형되죠 3번 같은 경우에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하고요 빼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잇몸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이렇게 의치를 빼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빼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서 빼고 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처럼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이제 간호사에게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대상자를 침상해서 돌아 눕히려고 하는 경우 돌아 눕기의 정상적인 순서는 1번 얼굴, 시선, 어깨, 엉덩이 2번 시선, 얼굴, 어깨, 엉덩이 3번 시선, 어깨, 얼굴, 엉덩이 4번 어깨, 시선, 얼굴, 엉덩이 5번 엉덩이, 어깨, 시선, 얼굴 정답은요? 2번입니다 시선 먼저 이제 돌아 누우시려고 할 때는 시선이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얼굴이 가고 어깨 가고 엉덩이 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긴장 하나를 위해 식후에 바로 머리를 감는다 2번 문과 창문을 열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한다 3번 귀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헹군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건조한다 정답은요? 3번 귀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입니다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귀에 물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귀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주시면 네 아주 잘하신 내용이네요 55번 남성 노인에게 면도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주름진 볼을 위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로 유지한다 3번 턱에서 귀밑 쪽으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손으로 신속하게 지혈한다 정답은요? 4번이네요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시면 촉촉하게 돼서 면도할 때 상처가 안 나겠네요 정답 4번이구요 56번 여성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5번 얼굴은 이마를 먼저 닦는다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자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이것은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그리고 발도 역시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둥글게 원모양으로 그리면서 닦아주시면 되구요 3번처럼 이제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다리 같은 경우도 역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가셔야 되죠 자 이제 얼굴인데요 얼굴은 눈부터 닦습니다 그래서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티셔츠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순으로 벗긴다 2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벗긴다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입힌다 4번 왼쪽부터 벗기고 왼쪽부터 입힌다 5번 오른쪽부터 벗기고 오른쪽부터 입힌다 정답은요 2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벗긴다 입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뒷부분에 벗는 게 지금 두 가지 경우고요 나머지 입히는 경우인데 이때 이제 입을 때와 벗을 때 순서가 있죠 입을 때는 이걸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벗기는 건 어느 쪽이요 건강한 쪽이 먼저니까 오른쪽이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린 내용이고 2번이 그래서 정답인 거죠 이 단추가 없는 티셔츠는 중간에 반드시 머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들어가 있는 요 내용 자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벗기면 맞구요 자 입을 때는 어느 쪽부터 입어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입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인데 왼쪽부터 벗기되 입을 때는 오른쪽부터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네요 58번 다음과 같은 반저의 상태의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2번 양팔을 잡아당긴다 3번 겨드랑이 밑을 잡아당긴다 4번 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린다 5번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요 5번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침대 시트 잡아당기는 내용이 나오면 이런 거는 안 돼요 해주시면 되고 자 양팔을 잡아당긴다 요 내용도 안 됩니다 겨드랑이 밑도 안 되고 자 발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것도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 양쪽에 서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침대를 수평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베개를 머리 위쪽으로 올리시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협조가 안 되는 경우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제 옮겨 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와 등 여기에 집어 넣으시고 또 한쪽은 대퇴와 둔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주시고 위로 하나 둘 셋 대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침상을 올려 준다 2번 옆으로 눕히고 담요를 덮어 준다 3번 똑바로 눕히고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 준다 4번 일어나 앉힌 후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지금 침대에서 이동하고 나서 안면 창백, 어지러움, 구토, 식은땀이 나타났어요 이곳은 기립성 저혈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자세로 눕히고 빨리 보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60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수건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은요? 1번 허리 긴장 완화죠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와 수건을 지지해 줘요 이렇게 배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 주시고 또 발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이러면 등과 허리 쪽에 이렇게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준다 봅니다 61번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엘리베이터를 나올 때 2번 문턱으로 오를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요? 4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입니다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 앞으로 만약에 내려간다 가정하면 어르신 앞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안되고 특히 앞바퀴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뒷바퀴로 큰 바퀴로 안정적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앞바퀴 살짝 들어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62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둔다 2번 잠금장치를 풀어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요?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놔주시면 되겠고 잠금장치는 당연히 잠궈놓으셔야 되겠죠 4번처럼 이렇게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 잡으시면 안되겠어요 건강한 손으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몸을 잡고 그리고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팔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2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입니다 왼쪽 편마비기 때문에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습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손으로 잡는 게 맞고요 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휠체어를 잡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죠 이렇게 하셔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4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30도 팔꿈치 구부러지는 각도만 알아도 이걸 맞출 수가 있었네요 정확히 30도 구부러진 각도면 되겠습니다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죠 지팡이를 잡는 손은요 건강한 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지하는 쪽은요 불편한 쪽입니다 불편한 쪽에서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6번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이라고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요 2번 감기 걸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3번 어르신 옷 갈아입기 싫어하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4번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5번 제게 불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3번이네요 어르신 옷 갈아입기 싫어하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나 전달법은 나의 의중이 나의 의견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이 돼요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67번 식품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는 다시 신속히 냉동시킨다 2번 냉동식품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3번 시금치 등 잎채소는 눕혀서 보관한다 4번 달걀은 한번 씻어서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이다 5번 생선류 및 어폐류는 냉장고에 2일에서 3일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정답은요 2번 냉동식품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1번처럼 이렇게 해동시킨 경우 다시 냉동시키시면 안되구요 3번처럼 시금치나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구요 4번 같은 경우에 달걀은 한번 씻어서 보관하면 위생적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벼 씻으면 물로 씻어 주시면 표면의 보호막이 제거되서요 오염물질이 기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됩니다 그래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씻어서 보관하시지 않는다 보구요 5번 같은 경우 생선이나 어폐류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에 흐르는 찬물로 씻어서 소금물에 담근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한 끼 드실 만큼의 분량을 싸서 밀폐용에 넣어서 냉동 보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68번 다음 중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싱크대 배수구 소다와 식초로 악취를 제거한다 2번 찬장 또는 싱크대 희석한 알코올로 냄새를 제거한다 3번 냉장실, 수치나 커피, 녹차, 티백으로 탈취제 역할을 한다 4번 수세미와 행주,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5번 플라스틱 용기, 냄새가 날 경우 희석한 알코올에 하루 담근다 정답은요? 5번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가 날 경우에 녹차 티백 두세 개 정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는 녹차 티백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요? 4번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입니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또 얼굴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정답은요? 4번 주의력 결핍장애입니다 의사소통 할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대상자와 눈을 맞추는 내용은 거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서 또 활동을 이야기하자면 단순한 활동을 제시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환경적 자극을 줄인다 이것을 고려해 주셔서 의사소통 해야 하는 대상자는 주의력 결핍장애입니다 어떤 자극이 많이 주어지면 조절을 못하시면서 이렇게 좀 산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주의력 결핍장애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줄인다 그런 내용이 여기서는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4번 주의력 결핍장애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입니다 음식이 아닌 것을 드시려고 하는 것을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간식하고 교환을 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거실을 왔다갔다 불안해하며 자꾸 약을 달라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어르신이 드실 약은 없어요 진정하세요 2번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3번 조금 전에 식사하고 드셨잖아요 4번 자꾸 시끄럽게 하면 방에 가둘 거예요 5번 자꾸 약을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정답은요 2번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네 이제 약을 달라고 하니까 어르신의 이런 요구에 좀 대응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찾아보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준다 2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야단친다 3번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 4번 방에 가두고 진정되기를 기다린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멈추도록 설득한다 정답은요 3번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 입니다 지금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어요 이럴 때는 이제 파괴적인 행동 등이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보겠네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2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해준다 3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한다 4번 대상자가 혼자 산책하게 한다 5번 충동적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석양 증후군입니다 이때만큼은 이제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셔야 되고요 또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애완견과 함께 있는다든지 또 좋아하는 인형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TV를 끄신다 이게 어두워지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TV를 조금 틀어주시는 게 밝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TV를 끄는 것이 아니고 켜줍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실내 조명은 어둡게 아니고 불을 켜주시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요 4번처럼 대상자가 혼자 산책하다가 무슨 자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두는 것은 안되고요 함께 있어주는 내용이 중요하고 충동적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신체적인 제재 이런 내용은 상당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좋지 이렇게 신체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 1번입니다 75번 임종기 단계의 대상자의 임종징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 2번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한다 3번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4번 불안해하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5번 맥박이 점차 빨라지면서 혈압이 떨어진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임종징후는 보통 이제 체인스톡이라고 하는 임종시 호흡으로 바뀌는 양상이 1번이고요 피부색도 변하고 또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이마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준다든지 또 같이 있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5번이 이제 틀린 내용인데요 맥박이 점차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정답은요 5번 등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효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임리이법이고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하죠 떡 드시다가 호흡곤란 있을 때는 이러한 대처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입니다 지금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네요 이럴 때는 머리 밑에 부드러운 수건 이렇게 타올 같은 거나 부드러운 것을 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경련을 일으키다 보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련인 경우는 그대로 놔두시면 1분에서 2분이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경과가 되요 5분이 넘어갔다든지 처음 하는 경우는 119에 신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이 3번이네요 정답은요 5번이네요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입니다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잘 해주시는 거고 1번처럼 흐르는 물에 해주시면 오히려 또 2차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수압 때문에 이게 더 손상될 수 있고요 2번처럼 붙어 있는 후 벗기면 또 피부도 많이 손상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가위를 자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환부에 얼음 되시면 지금 화상 입었는데 또 동상까지 입게 생겼어요 안 됩니다 자 물집도 많이 나오죠 터뜨리면 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터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79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해로운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대피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의 문을 열어둔다 2번 환풍기를 돌린 후 기다린다 3번 일어서서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정답은요 4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죠 그래서 유액가스가 이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1분당 100에서 120배의 속도로 압박한다 2번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실시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대상자의 몸에 수직이 되도록 하여 압박한다 4번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가슴 압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유지 후에 인공호흡을 하시는 거죠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가 되겠고요 나머지 1, 2, 3, 4번은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조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날린 유양보사 교육원 장희은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시느라 감사합니다.